네, 어벤져스 젤라큐의 8월 17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날입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죠.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백일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끝이 났고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전 대표의 지금 가처분 소송 관련된 심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심리가 오늘 아마 끝날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심리를 할지 그건 아마 재판부가 더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주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검찰총장 어제 4명이 일단 추천이 됐습니다. 그렇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지금 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일단 추천이 됐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원석 현재 차장입니다. 대검 차장이고 연수원 27기인데 여기가 한동훈 장관하고 같은 연수원 동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윤 대통령하고는 같은 또 수사를 해왔던 그런 뭐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비서실장 격인 대검 기조실장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분이 이제 연수원 24기인데요. 이분이 있고 또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검고검장은 이준열사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이준열사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렇게 4명이 일단 추천이 됐고 현재로서는 이원석 대검 차장이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게 되고요.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 지금 검찰총장의 장기 공석 사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은 80조. 이 기원아 어제 이제 전당대 준비위를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 여기서 반대 토론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중단시켜버리고 그냥 의총회 통과를 시켰는데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비대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들도 아마 대충 찬성하는 분위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제 결집을 해서 공적 반대의 입장을 지금 밝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과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JTBC JTV 전주방송 주체로 이제 후보 양자 토론회가 있었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는 돈과 조직 학력이 없어서 외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돈이 없대요? 네. 돈이 없대요. 배서연 그 70억 부동산 자산은 누구 거 자식도 아니나 보죠? 뭐 조직도 없대요. 배서연이 꿀꺽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거 아마 자기 걸로 그냥 꿀꺽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박용진이가 개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마디로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한 50분 좀 넘게 진행이 돼서 이 기자회견 내용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언급을 피했는데 이준석을 4년 동안 수행했던 수행실장이 있어요. 임세영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봉규 TV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준석의 어떤 행태, 진짜 안하무인 행태 이걸 아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묶어서 첫 번째 토론회사 이런 걸 다뤄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쌍방울 관련돼서 지금 체포영장이 전현직 회장에 대해서 발부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더욱더 싱가포르 쪽으로 지금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한 180억 정도의 시비, 전환사체를 지금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예전에 김성태 회장, 전 회장 이 양반이 옛날에 남부지검 증권합동사본부에 구속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집행위를 풀려갔는데 그때 수사했던 검사가 지금 쌍방울에 이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쌍방울이 얼마나 저걸 교묘하게 했는지 자기를 구속시켰던 검사마저도 지금 사회의 이사로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방울의 문제를 좀 드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아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줄리 논란이라든지 또 양재택 검사 논란이라든지 열린공감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 폭로의 진원지였죠. 직접 검사 모친한테 찾아가서 진술도 듣고 그걸 또 좌파 매체들이 다 또 퍼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열린공감TV가 얼마 전부터 내부 분열이 있어서 완전히 지금 싸움버리고 있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소유지였던 정천수 PD라는 사람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당시에 강진구 기자 등이 했던 게 전부 다 불법적으로 했다. 흥신소에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을 해서 취재를 했고 이에 대해서 나도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게 불법이라는 것이 폭로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취임 백일 기자회견. 여러모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적 세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까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 우리 지원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국가의 국가 운영의 기본 기조 기조 자체를 좀 정상화시켰다 하는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정책의 기조가 이 문재인 정권 때는요 부동산 정책 스물 몇 번 했지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단순히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걸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경제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이 말이죠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그냥 너무 이타적일 필요도 없고 각자 자기 일 또 자기 이익 추구하다 보면 그게 조화롭게 시장 속에서 뭐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규제 부동산이 대표적인 경우고 소주성도 마찬가지고요. 소주성은 오죽하면 지금 이재명도 폐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원에서 강령에서 그냥 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주소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된 시장경제 질서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 우리 헌법 119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그 바탕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신으로 헌법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상식을 복원하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고 뭐 거기 그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슨 걸림돌이 있다.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주는 역할이다. 뭐 이런 게 한 가지 있고요.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한미동맹이 얼마만큼 중요해요. 우리 국가의 기본 축인데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정상화시키고 또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도 지금 DJ 오브지 시즌2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외교안보정책을 다시 한 번 정상화시켰다. 그런 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기자지만 몰랐는데 오늘 대통령이 쭉 언급한 걸 보니까 100일 동안 그래도 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까 지원을 이야기했듯이 일단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규제개혁. 이 1,400건 중에서 현재까지 140건에 일단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지금 반도체 문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치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반도체가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누리호 발사. 여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산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바이오헬스 산업이라든지 또 원전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변화였죠.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폐기 정책을 썼는데 결국 원전으로 다시 돌아왔고 지금 현재 빠른 시간 안에 신안을 원전 3, 4호기를 다시 지금 건설한다. 이런 발표를 해서 여기에 큰 바뀌었고 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우조선 문제를 사실은 해결했고 지금도 화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기존과 달리 민노총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혔고 등등해서 보면 결국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아까 외교안보 문제는 지금 나토 라든지 또 한일관계 개선이라든지 많은 일을 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제일 나온 게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인적 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겸여하게 받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그리고 취임 100일 동안 현안들을 매진하고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다 되짚어보고 어떤 조직과 정책 등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시간적인 텀을 두고 지금 대통령실 개편이나 이런 걸 생각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적이 됐던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결국 국민들에게 그 친근이 다가가고 설명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도어 스태핑 자체는 전혀 어떤 변화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인적 세심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촌총하게 지금 따져서 일단 개편할 건 개편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아 왔다 그동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좀 회피하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 기조도 그렇습니다. 이준석 문제에 대해 일태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고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면 이걸 또 인식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금 그냥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러한 선에서 일단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바뀐 건 뭐냐면 여론조사 수치가 떨어질 때 거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민심이 악화되는 거를 너무 애써 외면하는 거 아니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작년 6월 29일에 정치 참여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개월 만에 대통령에 올라선 것인데 그때 지난 1년간을 되돌이켜보면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이번 휴가 기간에 정치 참여 이후에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수치보담도 여론조사에 담겨있는 국민의 뜻, 민심 이거를 제일 중시하겠다.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하겠다. 이건 굉장히 변화라고. 아, 이거 지지율 여론조사 수치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그럼 민심, 아니 그래 뭐,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렇게 약간 거만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확실히 없어졌다. 확실히 없어졌고 첫째도 국민, 그러니까 제일 요새 윤 대통령 언어속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국민과 민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정치하는 더군다나 최고 정치 지도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그 어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노 코멘트한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금 이준석을 상대할 적의가 아니죠. 이준석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정유라급에서 딱 상대가 맞습니다. 정유라 때 한 방 먹었잖아요. 당신이 과거에 나 독일에서 생활할 때 월 1억씩 쓴다고 허위 폭로해가지고 내가 그때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지금 질질 짜고 있느냐. 정말 울어야 될 것은 그 당시 22살 미혼모였던 나였다. 정유라 정도에서 이렇게 대응해 주면 되는데 또 보니까 최근에 재미있는 폭로가 나왔어요. 아까 현중님이 아까 얘기하시던데 좀 소개시켜주시죠. 자, 이제 이준석 문제가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제 아마 심리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지금 취임식 때 왜 나를 중앙에다 안 앉혔냐. 아이고. 왜 박지원이를 앉혀서 했냐. 의도적으로 이걸 했다. 아이고. 또 윤회관들은 이제 다 다음부터 정치에서 축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등등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참 재미있는 게요. 이 이준석의 수행을 한 4년 동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세영 씨. 임세영 씨라고. 2016년부터. 네. 이분이 이제 이준석의 수행을 그동안 쭉 해오면서 이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렇죠. 읽을 수 1투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 폭로를 했는데 참 재미있는 구석이 많아요. 제가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걸 그냥 한번 그대로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4년 넘게 상계동 선거운동 할 때부터 옆에서 심부름하고 운전기사도 하고 계속 수행을 했는데 밥 안 살 때가 많더라. 내 돈으로 내가 이준석 밥까지 산 적이 많았다.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아이고. 또 일단 선거운동을 하면 아침에 주민들한테 인사를 해야 해서 지역 당직자 관계자 다 새벽부터 나오는데 이준석은 새벽까지 뭐 다른 거 하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안 나온다. 아이고. 인사 행사하는데 후보가 빠져버린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캠프에 이준석 부모님이 오시면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다. 부모님을 다른 정치 관계자들 앞에서 부모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짜증을 낸 적이 많았다.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부모한테 그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 이거는 제가 듣기로 최근에 이준석에 대해서 부모가 가서 울며 불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좀 자제해라. 이야기했는데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를 절대 안 한다. 이미 내 편이다 싶으면 인사를 절대 안 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도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저 문재인한테는 90도 인사하고 그러니까요. 문 대통령한테는 그냥 목만 까딱거리고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잘 보여야 하는 사람한테만 인사한다. 그러니까 문재인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계속 흉을 봤다. 이준석 만나면 이준석이 주민들한테 인사를 절대 안 한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난리였다. 그러니까 3번 출마에 3번 떨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선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구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준석하고 매일 같이 움직였으니까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이준석과 아파트 주민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둘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인사 절대 안 한다. 아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이게 앞서서 먼저 인사하고 문 열어드리고 먼저 나가나 하고 이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뒷말이 계속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준석이 그런 점 잘 아는데 입이 나와서 국민을 위한 정치 당원을 위한 정치 어쩌고 하는 게 정말 듣기 싫고 역겨웠다. 아니 자기 아파트 사는 주민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개무시하는 놈이 나와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 당원을 위한 정치 이야기한다는 게 본인도 듣기에도 역겨웠다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기동 선거운동 할 때 당시 기억난다. 모여서 다들 회의 한두 시간 하다 보면 이준석이 갑자기 자리 박차고 회의실 안에서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 하더라. 나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바드고 천재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회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냥 주변 사람들 안중에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전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채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인 건 한 분은 이준석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핵심 당자분이 집에 쓰시던 목발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목발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그걸 구했다. 이준석에 갖다 주고 그분이 준 거라 말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그 당자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이준석을 만났는데 감사하다. 어뢰상 기본적인 인사조차 안 하더라. 그분이 목발 준 분인 거 다 알면서 그러는 거 보고 정말 놀랐다. 목발 계속 쓰면서도 그러더라.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선거 캠프에서 노트북 하고 있으면 지역 공문들이 당직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속 오신다. 그런데 사무실 들어오시는데 인사 전혀 안 한다. 그냥 고개 깎아가고 오셨어요 하고 그게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나라당 초창기에 노은병 그쪽 당원이신 열렬 주민 당원분들이 전부 이준석 교육하고 심지어 탈당 아직까지는 분들도 있다. 또 이준석 길거리 나가서 처음 본 사람들한테만 인사한다. 당직자들 고분고분 같이 도와주고 분들한테 함께하는 분들한테 절대 인사 안 한다. 고개 깎아가는 게 거의 다고 신경조차 안 쓰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급의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얘기하겠죠. 계급에 엄청 집착한다. 내가 군대에 다시 온 줄 알았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윗사람이다. 이렇게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는 태도 그 자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자기가 더 윗계급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제일 상위계급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다음에 조직 당직자 캠프 인사 고문 분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절대 부연 설명 안 한다. 귀찮다 이거죠. 귀찮다는 듯이 단답형으로 네 아니여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한다. 기본적으로 태도가 너무 문제였다. 한 번은 노원 지역 유세할 때 연예인 분들 부르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이준석이 내가 제일 유명한데 누굴 뭘 부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임세영 그러니까 이 정도 보니까 저거를 다 꾸며낸 소설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봉규 유튜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저게 허위사실이라면 이준석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바로 또 고소 들어가겠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그리고 대단히 엄청난 돈 먹었다 무슨 여자 성추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자격적인 거 없고 소소한 그야말로 이준석의 인간성을 바로 엿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노원병이라는 데는요. 제가 바로 옆에 또 도봉구에서 지역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동네인데 기본적으로 서울에 자갈밭이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다녀도 그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요. 동대문이 이제 자기 지역구였잖아요. 저희들 동대문부터 시작했고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뭐 그 일대가 안 좋은 데잖아요. 항상 저희들 만나면 야 니들은 절대 지역구 가면은 하늘 쳐다보지 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 쳐다보지 말라는 거는 고개 뻣뻣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인사 잘하라. 그런데 홍준표 본인은 인사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도 지역구 관리를 홍준표 시장 부인이 주로 많이 했어요. 홍준표 시장은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언론 고공정 언론 플레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워낙 그래도 이제 존재감이 있었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이 임소영 씨의 저기를 보니까 이준석은 와 그 자갈밭 요원에서요. 그 그냥 굽힌거리고 다녀도 안 될 편인데 이러고 다녔군요.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면 뭐 그동안 우리가 아마 다들 웬만큼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실제 보면 뭐 그 이제 측근들도 보면 진짜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를 안 합니다. 지원자 결정하고 지원자 모든 결론을 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 다들 불만이 많고 지금 임 씨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무시를 하니까 결국은 따르는 사람들이 없죠. 지금 보면 뭐 김철근이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케이스죠. 지금 본인이 그렇게 해서 시켜놓고 해놔놓고 결국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놔놓고 지금 딴 사람한테는 그냥 불만. 오늘 또 보니까 뭐 방송 나가서 이제 윤핵관들 앞으로 정치에 뭐 발 못 붙이도록 내가 당대표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 당대표 아 절대 안 되겠다. 이제 모든 이 행태가 결국 국민들한테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주당만 아마 지지할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만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지지할 적이지만 그렇죠. 이제 실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지지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임세영 씨가 아까 제가 또 이번 기 유튜브 잠깐 봤는데 또 지금 우리 소개해드린 그 내용 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이 지난주 토요일에 13일에 기자회견하면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 힘을 불태워야 된다. 과거 이제 문재인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면서 보수 세력 불태워야 한다. 그 표현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 수행했던 임세영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직 생활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이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겼다. 그렇죠. 조직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자기가 윗계급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뭐든 항상 자기가 윗계급이고 그래서 사람들 인사도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모르는 자가 조직에 충성하는 국힘을 불태워야 된다. 이것도 웃긴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딱 그게 맞아요. 며칠 전에 유청성 박사가 얘기했네. 이준석은 보면 그냥 극단적인 얘기주의자다. 자기뿐이 모르는 자기뿐이 모르는. 그리고 부모 앞에서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신만 있으면 앙탈 부리듯이 부모한테 뭐 좀 땡깡 부리듯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저기 지구당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그럼 다른 당원들이 있고 당직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도 부모에 대고 큰소리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저렇게 환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이준석이 보통 하버드 나왔다니까 대단한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대 떨어져서 하버드 갔다고 그래요. 방금 만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속보가 뭐냐면 민주당 비대위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하는 당원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또 결정했다네요. 아 그래요? 그럼 이재명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재명 완전히 뭐 지금 했는데 아마 비대위에서 이게 아마 제동을 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있다라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비대위도 아마 이거 못 견딜 것 같은데 일단 전당대 준비위에서 이제 바꿨는데 당연히 비대위가 아마 통과될 거로 봤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결국은 당헌 개정 논의가 일단 제동이 걸렸나 봐요.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어떻게 하나요? 바보 되는 거죠.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뭐 오늘 비대위원들 아마 개딸들한테 공개가 엄청 받을 텐데. 근데 이게 요새 보니까 이재명 쪽 하는 거 보니까요. 이제 이것도 안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안 굴러가는 게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 당원 80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놓은 게 참 모한 얘기지만 고민정이 고민정 머리에서 제일 정확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 당 80조 당원 80조 보면 1항이 있고 3항이 있습니다. 1항은 부패범죄로 기소가 되면은 당무정지 시키고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구할 수 있다. 당 사무총장이 그렇게 나와있지만 3항에 보면요. 다 있어요. 3항에 보면은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할 때는 징계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걸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1항에 이재명이 곧 기소될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기소되더라도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해버리고 징계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만인데 이번에 그 1항을 3항으로 1항을 그냥 무효화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1항을 기소와 동시에가 아니고 하급식 판결 하급식 하급심 하급심 죄송합니다. 발음이 그러니까 1심 있죠. 1심에서 하급심에서 근거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당무정지하게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놨는데 그게 다시 이제 비대해서 엎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말해서 전형적인 긁어붓으름 만나서 만들어서 자기 망신살 자초한 거죠. 이러면 이제 또 비대위한테 압박 넣고 또 다시 통과라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계획 자체가 이제 조금씩 틀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되면 바로 했는데 기소가 되는 게 거의 확실하면 그렇죠. 이걸 이제 아마 윤리위에서 정치보복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걸요. 이 팩트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의 전략 운용 능력 이 지적인 어떤 분석력과 전략 수립 능력도 당당히 지금 망가져가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진짜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 그 플랫폼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원래 욕 플랫폼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한 발 후퇴하고 욕 플랫폼은 아니고 모든 것을 당원 직접 민주주의로 하자. 당원 직접 민주주의로 하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개따로 확보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재명이 당원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 간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워낙 인구가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가 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데 인구 수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뽑아서 의회를 통해서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당원들 요새는 이제 인터넷 뭐 이런 것들 이제 모바일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뭐 누구누구를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라든가 뭐 할 때 다 그 모바일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자. 그렇죠. 그러면 개따래 의안 개따래 의안 개따래 의안 개따래의 정치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이제 막 갈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없이 무슨 이상민 탄에 한동훈 탄에 민영배 복당도 당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리면요. 그게 정치공학적으로는 이쪽에게 좋습니다. 참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쓰면서도 이게 거의 통과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또 보니까 또 비대위가 그리고 재정신 바뀐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문재인 당시 세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게 이제 당을 어떤 면에서 보니 개혁한다. 그렇죠. 김상권 혁신위를 했습니다. 그때 조국도 혁신위원이었어요. 조국이 혁신위원이었고. 이걸 이제 누가 제안했냐면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을 좀 더 어떤 부패로부터 어떤 확신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만들면 이제 친문의 유산이 하나도 없어지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소득주소성장 빠지죠. 그렇죠. 이거 당 개정하고 하면 친문들이 이 당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제 친문들 중진들이 핵심적으로 전해철 등등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했고 어제 반대 토론도 세게 했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오늘 비대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는데 이것도 물을 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작업 들어가서 비대회 열어서 다시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들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저에 대한 구독 신청 누르는 거 그거 손가락 하나만 누르시면 되거든요. 꼭 그거 한번씩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